이번 기술은 인디언클럽 더블 인워드 그리고 아우드워드 1,2,3 콤비네이션입니다. 서클1, 서클2, 서클3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인워드일 때는 3 먼저 그리고 아우드워드로 전환합니다. 아우드워드일 때는 1,2,1,2,1,2,1,2 하다가 익숙해지면 2하고 3 들어갑니다. 3,1,2,3,1,2,3,1,2,3,1,2,3,1,2,3,1,2,3 이때는 너무 좁아지면 내지 마시고 3 기술은 충분히 링그립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냥 무턱대고 하면은 손목돌리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. 손목돌리기 아닙니다. 링그립을 정확하게 해서 상황리 extra 움직이기 해끼리는 겁니다. 동국돌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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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멘